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린 boo 멜마 너는 없잖아 이 놈은 시주, 이 놈은 세계, 식사를 해보는 중 aşk의 목소리 네가 피곤하니, 아니, 네가 피곤한 것 같아요 빕불의 나머지 날씨가 뛰어서 아티지니, 진짜Pea 저거 도와줘 이게 왜 도와줘 인자가 배출이다 왜 매매가 보라고 나한테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